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2019년도 이제 어느덧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요소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어떤 집값 변동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발표가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이 올랐고 어느 지역이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급약 처방이었죠. 파리 부동산 대책 그 이후에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면서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급약 처방을 했지만 가격의 어떤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9.13 부동산 대책 급약 처방이었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집값 변동률 역시도 안정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그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 그리고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지금 작년 전년 상반기 대비 1.86%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상반기는 2.05%였죠. 그래서 1.86% 약 0.19%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반기에 2.14%였거든요. 그래서 2.15%이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된 그런 부분인데 지방 쪽에서 유독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1.38% 작년에 1.91%였는데 1.38%로 감소폭이 축소가,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울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거제 지역, 이쪽 지역의 하락폭이 크면서 지방 쪽의 하락폭이 많아졌다는 부분인데 지금 약 201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가 돼서 상승폭이 축소가 됐죠. 108개월 만에 하락으로 써 있는데 상승폭 축소가 맞는 말이겠죠. 상승폭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9.13 대책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이 지금 맞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오른 도시도 있고 내려간 지역도 있죠. 오른 지역들 보면 다양한 개발, 호재, 지역 재개발 사업들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학군이나 이런 부분이 강세가 보이는 쪽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86%입니다. 1.86 평균가에서 올라가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겠죠. 다양한 개발, 호재와 그다음에 인구들이 많고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 있는 서울 지역과 그다음에 대구 지역, 수성구 같은 경우에 거의 핫한 지역이죠. 핫군도 핫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성구가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 동구나 용산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용산지구와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 역시 봉선동 지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핫한 지역이고 그래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종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권도 역시 2.06% 평균치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남 지역, 아래 지방 지역 중에서도 보게 되면 경상도보다도 전남 지역이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남 지역, 나주나 장성 지역, 그러니까 한전공대가 확정이 됐죠. 나주 지역에. 그래서 투자 수요가 울리면서 가격이 상승이 됐고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광양의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고 그리고 관광산업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전남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상승폭도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지역마다 어느 정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작년보다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작년에 166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16만 6천이죠. 13만 4천 토지가 거래가 됐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증감률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얼마가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9% 정도가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거래량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어떤 증감률 자체도 감소가 되지만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작년 대비 많이 하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별로 한번 보게 되면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2.732% 상승이 됐습니다. 이유를 보게 되면 영등포 역사 개발이 있죠. 그리고 신길 뉴타운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경기 하람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죠. 교산지구가 있죠. 교산지구 인접 지역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그리고 사무선 연장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된 지역이고요. 경기 과천시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죠? 과천지구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 중에 면직이 가장 적습니다. 155만 제곱미터 약 47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7천 세대가 들어오죠. 하지만 7천 세대도 들어오지만 천단지식산업센터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사업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천단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자족도시의 개념이 강한 쪽으로 되면서 또 배후 수요 7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인구도 역시 거의 1만 2천 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 높아진 지역이고 경기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지역이 제2의 판교가 들어선다. 그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2.736% 상승이 됐고요. 경기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SK하이닉스가 있죠.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기반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에 그런 부분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731% 상승이 됐습니다. 광주동구 같은 경우에도 2.902% 늘어났는데 이 지역 동구가 보게 되면 남구 봉선동과 연결이 되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핫한 봉선동과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 호재로 가격 상승이 됐고요.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격 상승이 됐습니다. 태평로 2가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죠. 센트로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15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거고 대구 수성구가 아무래도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 지구가 아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중구 쪽으로 투자 수요가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 수성구에도 역시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거의 강남 8학군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구 수성구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 쪽, 아래 지방 쪽에서 유일하게 투기 과열 지구, 세종 빼고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보시게 되면 창원이나 거제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어떤 산업단지가 어떤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인기가 또 사그라들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마이너스 폭으로 지금 뚫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격 상승과 가격 하락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 교통 호재 그리고 학군 이런 부분이 강한 지역은 올라가고 그리고 지역의 산업을 기반하는 그런 사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정부에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서 어느 지역의 학군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 중에서도 영세 업체인지 그 다음에 좋은 기업들이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우린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